못해, 못해. 아, 안돼. 진짜 전신운동이 같아, 미쳤어. 장난 아니야. 야, 너 아까 광기였어. 잠깐 미쳐 있었죠? 어. 완전. 우리 계속 사는 거야. 얼마 차이 안 났어. 유도는 넘사벽이야. 야, 저쪽은 극대잖아. 잘 잘합시다. 진짜 인정. 어깨가 아니라 산부가 털린. 여기랑 활배랑. 이거 이제 바로 해야 돼, 이거 금방 끝나. 정말 금방 끝난다고요? 시야가 흐려지고 있어. 금방 끝나서. 그럼 저희가 마지막 대결. 에어마이크. 적당히 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사이클 에이스. 도연아, 보여줘. 자석과에서 털머니랑 1등 해보자. 털머니랑 1등 해보자. 난리는 안 오네. 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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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파이팅. 조정. 조정. 가야, 앞으로. 언니 앞으로, 앞으로. 시작. 가자, 가자. 조기 조기. 좋다. 야, 너 지금 난리 났어. 미쳤어. 파이팅.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파이팅. 잘 탄다, 잘 탄다. 너무 잘 타, 너무 잘 타. 내려와.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래 걸려, 오래 걸린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사, 이, 이. 사, 사, 이. 이, 이. 빨리. 오, 두려워. 교체 엄청 빠르다, 좋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짧게, 그대로. 마지막이야. 그렇지. 짧게. 짧게 치고 바로 빠져야 돼. 대박. 이거 2등 하겠다, 2등이야. 2등 하겠다. 어찌됐든 간에 해도 우리 4위니까. 유도 팀 1등. 아쉽게 4위를 했습니다. 우리 4등이야? 세계에서 막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들이랑 우리랑. 잘, 잘, 잘 합시다. 살짝 던져. 이걸로 연습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7 사이마다 교대할 것 같아. 오래 타는 게 아니니까 5, 7이면 거의 한 10초, 20초 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딱 하잖아. 그러면 그냥 하고 그냥 나와야 돼. 여기 딱 빠져주고 다음 사람이 여기서. 오케이.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연습은. 이거 연습 안 되면 아무리 잘 타도 여기서 닦겠네. 오, 좋다. 오, 좋다. 끝까지 하는 거야. 이 민첩성은 우리가 제일 빠를 거고. 이 체인지. 우리는 팀웅이 있잖아. 3, 2, 1.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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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 쪽에 막 밟아. 고개 흔들면서, 고개 흔들면서. 완전 2등, 완전 2등. 육성이 따라한다, 육성이 따라. 내려와, 내려와. 이거 1등 하겠어, 1등 하겠어, 1등 하겠어. 1등 하겠어. 좋지 않은 시간이 없어, 우리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아슬아슬. 4, 5, 6, 7, 8, 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한 번씩, 한 번씩. 짧게 그대. 마지막이야. 다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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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1등 하는 거 아니야? 1등 하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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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속. 좋아, 5칼로리만 더. 다했어, 다했어, 다. 5. 6. 나 뒤로 다 줘야 돼. 고. 마지막, 마지막. 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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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유도체 끝. 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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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기야. 1등, 5, 6. 2등, 5. 우승연. 2등, 5. 2등. 우승연. 너무 멋있어. 정말 피지컬함이 유도잖아요. 계속 일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오늘 한 이 와드가 어땠는지 한번. 현역 선수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설지를 못하겠습니다. 진수 훈련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지옥의 훈련을 같이 하신 분들이 대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진선 씨, 2위? 어떤 저력이 나와서 이 일을 하신 건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분들 세계적인 이력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저희 투명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냥 여기서 진짜 이런 각오를 했죠. 그런데 진짜 오늘 거의 뭐 파리올림픽을 다시 보는 느낌처럼. 정말, 정말. 너무 열정을 느껴서 이거 보시면서 바로 지금 체육관 나갈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애, 장애. 우리 장애가. 진짜 광기 그 자체였어. 우리끼리 장애한다고 최고였어. 우리끼리 우주주야. 모세소녀단! 화이팅! 감사합니다.